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본문이 짧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1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전체 온 식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은 이렇게 복으로 본격적인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주로 끝나요. 마태복음 23장서부터 보면 그 언약대로 지키지 않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저주가 쭉 이어져서 소개가 됩니다. 주님의 저주의 선언은 사실 그 이면에 깊은 기회 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저주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백성다웁게 살아다워라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수사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항상 같이 넣죠. 이것은 또한 구약성경에 우리가 이미 저녁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던 신명기적 관점에서 같은 패턴이에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기억나시죠?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팔복의 이야기는 워낙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만 읽어도 아 이거 그 말씀 이렇게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태복음의 기자가 본 팔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누가 복음에도 팔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첫 번째 복을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일반 독자 입장에서 누가 복음을 읽을 때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가난한이라는 의미 속에는 첫 번째 의미가 경제적인 빈곤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 기자는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였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어떤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는 왜 이렇게 가난한이라는 표현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수식어를 쓰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구약적 배경이 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알지 않고는 이 팔복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잘 만져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을 선포하시는 자리인데 그 첫 번째 복을 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표현이 왜 구약의 배경과 맞닿아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마태복음 4장을 좀 보겠는데요. 12절을 한번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우리 앞서 앞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 한번 기억을 좀 되돌릴 필요가 있어요. 12절 저하고 한 절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시작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지금부터 이제 마태가 인용한 구약성경인데 이사야의 글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대 시작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 또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이 구약성경이 이사야의 글인데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신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회개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윤리적으로 자기의 행했던 실수를 돌이키고 또 반성하고 참회하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회개인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이런 뜻입니다. 포로로 붙들려갔던 백성들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소의 은혜로 그 뒤에 서서 전부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행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로 왕이 들어오시는데 그 왕 뒤에 포로로 붙들려갔던 언약 백성들이 다시 언약의 땅 가난한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 행렬을 이사야가 꿈꾸면서 소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회개의 본질과 사뭇 다르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개란 언약 백성들이 저 먼 땅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언약의 땅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회복하여 돌아오는 그 귀로의 행렬을 회개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 선포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고르고 뽑으셔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지금 첫 번째 그 나라의 백성됨은 어떤 상태인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복덩이라고 그랬어요. 복덩이. 복덩이라는 개념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조건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꾸로 이미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덩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백성은 그 개인과 일상에서 어떤 특성을 드러내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이 팔복의 이야기예요. 팔복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다. 그런 조건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맞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 복덩이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당연히 어떤 어떤 내적인 성품과 삶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 특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이 땅에 이렇게 펼쳐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좀 이해를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함이 당연히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이것이 이사야의 글에 포로된 자들의 상태에서 생성된 배경을 갖고 있다면 그 이사야의 글에서 표현한 가난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을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여기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가난함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가난을 어떤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했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걸 전제합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상하다는 말은 이렇게 억눌리고 억압되고 짓눌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너덜너덜해지고 곰피베지면 마음이 꽉 억눌립니다. 짓눌립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한 군데만 더 보죠. 이사야서 우리 66장을 좀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가난한데 뭐가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소중한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아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지금 물리적으로 고향 땅을 떠나 있고 그것도 그냥 여행 간 게 아니라 포로로 전부 끌려가 있어요. 예배도 중단이 되고 찬송도 먹고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 날라드는 채찍 밑에서 물길을 파야 되고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견디겠는데 고향 땅에 들려온 소식은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예배할 수 없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런 정황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가장 히브리적 정의는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 내 안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스스로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악망하고 뭘 소망했겠어요? 누군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될 텐데 누군가 우리를 고토로 되돌릴 자가 있어야 될 텐데 자기들 안에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은혜나 그런 자원이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3의 어떤 능력을 바라게 되는데 그것이 온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악망하던 누굽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가난함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 어떤 자원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리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상태가 가장 가난한 상태예요. 요즘 우리가 이런 참 비상한 상황을 한 달려 넘게 겪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아침에도 급한 소식 하나가 들어와서 외국에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너무 공감 가는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 그것을 이런 현실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질 줄을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탈리아의 어느 의사는 그런 넋두리를 글에다 남겼더군요.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밀려들어오는 확진된 환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시체가 되어서 나갈 사람, 이 사람은 회복이 가능한 사람, 라벨 붙이는 기능인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의료체계도 무너지고 손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망자가 유럽, 얼마나 의료시설도 선진 국가들입니까? 얼마나 소득이 높은 나라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만명들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통화하는 그 목사님이 한국은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어 온 것 같았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요. 시작입니다. 10명 이상 아예 모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장례가 났는데도 못 가요. 가족이 죽었는데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래요. 정말 초유의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소식들 비보지만은 듣도 못도 못한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요즘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제일 공포스러운 게 한국은 그런 현상이 좀 드문데 지금 선진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마켓에 나가서 물건을 살려면 물건이 없는 거예요. 다 사지기를 해가지고 그게 제일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살 물건이 없는데 그러면 그 돈은 뭐예요? 휴지 조각되는 거예요. 돈을 밥솥에 넣어서 그걸 쌀알처럼 밥을 끓여 먹겠어요? 스프를 만들어 먹겠어요? 아무차게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본질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에 국한된 지금 사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 먼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적막감, 좌절감에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빌린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서 우린 여기서 또 하나 시편 40편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시편 40편 이 시편 40편은 여러분 누가 쓴 글인가 하면 다윗이 쓴 글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쓴 시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피파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왕이 뭐래요? 나는 가난하고 궁피파오나. 이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0편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돼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뭐 때문에 다윗이 지금 심령에 어떤 절박함 때문에 부르짖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과연 다윗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이 뭐였을까요? 우리 사모엘 상하를 읽다 보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기막혔던 사고는 바세바와의 사고입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자기 자신을 노래했죠? 고백했죠?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하사 나를 씻으소서 다윗의 인생에 가장 깊은 웅덩이었어요. 깊은 수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끌어올려셨대요. 그리고 그 발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반석 위에 두셨어요. 여러분 신구약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윗의 발걸음을 그리스도 위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다음 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세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품에 악기가 안 켜지면 그는 훌륭한 연주가였고 입을 열어 천지창조를 바라보며 을프면 그는 시인이 되었고 그 흥겨움이 흘러 넘치면 그는 노래자라는 자였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목동으로서 총총 까만 하늘에 백힌 별빛을 보면서 양떼를 지키던 충실한 목동이었어요. 사자와도 싸웠고 곰과도 싸웠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다윗에게는 많은 시상을 주었고 또 음악적인 감성을 갖게 했어요. 그런 노래자라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어제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지난 날 불렀던 찬송이 아니에요. 내 입술에 새 노래를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메시아를 바라본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심령이 너덜너덜해진 이후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자기 빈곤을 발견한 후에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후에 누군가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통해서 그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무슨 노래로 부르고 있는가 하면 새 노래로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노래를 원래 듣습니까? 봅니까? 노래는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많은 사람이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다윗의 새 노래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의미 속에는 다윗의 달라진 삶의 내용까지를 함의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누구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다윗과 같이 여와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가난의 본질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가난함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밖에는 내 인생에 의지할 리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곰피밭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그 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절 주께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때 다윗이 게시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게시를 받아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지금 다윗이 귀를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음 절 그때의 그때의 지금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윗의 귓구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게시예요.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의 귀에 들린 게시의 음성인 내가 말하기를 이거는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기록된 분은 누굽니까? 오시리라 약속된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귀에 지금 게시가 들린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연나이다. 이 노란 부분까지가 다윗의 귀 안에 들린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게시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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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는 의의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구나. 그 메시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히브리 소리를 띄워주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의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들이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라. 율법은 그렇잖아요. 재물도 새로 또 죽여서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또 죽으면 바꿔야 되고 항상 유한하다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갖는 한계 율법이 갖는 한계 2절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매번 재물도 갈아야 되고 제사장도 갈려야 되고 하면서 인간은 우리의 죄가 이렇게 그치지를 않는구나.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갖고 있구나.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그 영원한 재물은 없는 것일까 그거를 인간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간등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5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6절 번제와 속죄 번제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바로 다윗이 받았던 그 게시가 히브리 기자에 의해서 다시 인용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복음의 내용으로서 왜 이 제자 공동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을 여는 키워드가 하필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이 복을 설명하셨을까 이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극률과 죽으심과 도움이 없이는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문을 열 어떤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키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의 키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비상하고 엄중한 때를 만난 모든 사밀의 성도 여러분 물론 물론 삶이 갑갑하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공복해 만드시고 가난케 하시는 그 심령이 가난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또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그리스도의 극률을 천국의 키를 다시 한번 복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